안녕하세요. 잼미아가 인사합니다. 오늘 또 커피 찾으러 왔답니다. 좋은 커피 또 있으면 제가 열심히 찾아갖고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여기가 또 커피가 한 잔 있네요. 또 좋은 오픈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자마자 커피를 또 한 잔 봤네요. 오자마자 신라맛이 귀엽고 이렇게 앉은 커피들을 해놨네요. 물때가 끼얹고 커피가 아닌 것 같이 보이죠. 커피가 썩 좋은 호피는 없지만 그래도 앙증맞고 귀여우니까 구경하세요. 그 종류 호피를 골고리 이렇게 탐색을 해놨네요. 또 우리 신라맛이 크고 좋은 대박 호피를 한 점 발견을 했네요. 지금 이렇게 물 쪽에서 탁 해내고 있답니다. 큰 것 같은데 큰 것 같아. 큰 것 같아. 대박이네. 대박. 우유 유독 아무것도 안이어요. 하산 양송 돌아갈까? 아니에요. 한번 보고 넉 찬을 맞고 짜거에요. 띵아 띵아 어디야? 아 띵아 띵아 도심 how 깨진중 가위들도 파 예쁘게 아주 좋은게 나온거 같은데 그니까 아주 먼시끔한 색깔이 왜지 그렇게 좋은것이 땅떡이가 파면 됐대 나왔네 나왔네 아 멋있다 이리 높이도 있구만 색깔이 이쁘다 진짜 좋네 진짜 멋있는 호피를 한점 이렇게 또 확인을 해왔고 진짜 좋네요 멋진 너는 이것은 진짜 호피가 아닌것같이 보이죠 너무 아름답고 멋있네요 딱맞네 딱맞아 다들 깎아갖고 놔두면 진짜 멋있겠네 오늘 이렇게 좋은 호피가 있대 이제 집에 가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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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술로맛이 또 귀여운 호피들을 또 몇점 빼놨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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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선 조금만 놀렸 kann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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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고 좋지 색깔이 좀 특이한 색깔이구만 진짜 색깔이 호피 색깔이 특이한 색깔이죠 여러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온가봐요 우리 고수 오빠께서 저한테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한 점을 또 두고 갔네요 빛깔이 아름답게 잘 나왔죠 제가 물을 찌끄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피를 저한테 촬영을 하고 두고 간 고수 오빠는 아주 호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호피가 좋고 낮은 것을 아주 잘 아신 분입니다 고수 오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많이많이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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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